조금 전에 여러분 개요를 보셨는데 오늘은 과장하지 않고 투표소와 개표소 현장에서 발견된 주요 정거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대개 이 건은 검찰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 건이죠. 그런데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민으로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가상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거와 정황 이런 부분을 또 기존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체의 거짓이라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개표소나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발견한 이상한 것 그런 부분들을 기조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구 대선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대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정치판에서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대개 이번에 3구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몇 천만 표 정도 한 1600만 표라든지 1700만 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를 손을 댈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 기술자들이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26만 표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 대개 조작을 하기가 쉬운 곳이 당일 투표도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사전투표에 각 후보별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총합에다가 10%를 곱해서 0.1을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미 사전투표의 득표수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로부터 사전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 곱하기 10%당 것을 마이너스 10%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의 총조작률은 20%입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총조작률은 양쪽에 각각 12.5% 곱하기 또 12% 더하기 빼기 하니까 25%입니다. 그리고 2017년 5구 대선의 수는 12%입니다. 각각 6% 마이너스 6%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투표자 수 사전선거인단 사전투표 선거인단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면 전국에 골고루 그렇게 손을 대게 되면 무난하게 326만 표 정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남긴 일종의 증거물들을 작품이라고 그렇게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 전시회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그런 부정선거에 일체관냐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관연 혐의가 발각이 되면 공무원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선거와 유관된 관계자들이 공직자들이 선거범죄에 개입하게 되면 일종의 중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벌을 범했던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렇게 아주 벌이 엄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기대와 바람에 부흥해서 3구 대선 뿐만 아니고 4.15 총선과 관련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치루지게 되면 이제 관련자가 색출되게 되면 관련자는 연검 박탈을 비롯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것은 내란제에 해당합니다. 내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선관위 작품의 가장 큰 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투표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작업들은 사전투표에 행해지고 일부가 당일투표에 행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투표함을 막상 까보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고 발표한 특정 지역의 투표함을 까게 되면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수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소위 최종 결과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에서는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그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공식 선거 결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후보들이 120여 건에 대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됐을 때 투표 유권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투표지를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용으로 제출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제출하기 이전에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통을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맞추어 가지고 표를 새로 인쇄해 집어넣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통갈이라고 하죠. 그게 부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투표자들이 던진 모든 표를 다 소확하거나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새로 인쇄기를 돌려가서 찍은 표를 대량으로 투입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배춘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도장이 찍힌 투표관리관의 일장기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지 그 다음 자석처럼 붙은 자석투표지 인쇄소에 사용하고 있는 본드가 붙은 본드투표지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나 노란 그런 테이프로 붙인 그 소위 스카치 테이프 투표지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인쇄되어서는 안 되고 사전투표소에서 앱손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출력을 일일이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없고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인쇄를 해버린 겁니다. 인쇄를 하면 인쇄한 투표용지가 수십 장에 한 장에 찍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기 기계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절단기로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그런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죠. 그 다음에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표함에 있는 투표지를 그대로 법원에 보내게 되면 부정선거가 발각되기 때문에 법원에 넣기 전에 그것을 완전히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명백한 그런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6건에 해당하는 그런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다 뭉개고 다섯 군데가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판결이 4월 26일 날 최종 그런 정인신문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시민 천대엽 그리고 조재연 민유숙 이런 인물들이 계속 깔아뭉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인천연수홀에서 민경욱 후보가 패배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잡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표 득표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작품 전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많겠죠. 그 부분을 여러분 찬찬히 아주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자료 가운데 상당수는 어제 단 한 장의 도표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렀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적용한 전 기술직 공무원 출신의 최준구님 최준구님이 그 내용을 잘 취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준구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시고 추가적으로 또 공부가 필요하겠다 하신 분들은 최준구님의 페이스북을 방문하시게 되면 더 좋은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은 두 가지에 모아집니다. 전산조작을 통한 유령투표 인수 확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 또 조작된 투표지 이런 부분을 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병호 tv는 현재 방송 자체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많이 방송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많이 방음악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분들 방송이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시면 이제 그런 url을 좀 카피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좀 감동적인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헌국 씨가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후보 시절에 크게 도왔던 모양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아마 통이동에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초청을 받아서 김헌국 씨가 가서 차를 한 잔 대접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참 김헌국 씨가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과 진실을 전하는 그런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유튜브 채널이나 간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금지시키지 말고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는 새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네요. 요 며칠 사이에는 아주 극도로 그냥 채널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제가 위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채널에 대한 어떤 다른 위협은 없겠지만 채널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단톡방이라든지 아닌 여러분의 페이스북 같은 데 있으시면 그런 주소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수를 늘려야 되니까 위조 투표지를 어떻든 투표함에 투입해야 되니까 이번 3구 대선의 아주 유명한 방식은 바로 중복 투표입니다. 한 사람이 투표 이상을 넣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한 사람이 투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모연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인을 하고 당일 투표를 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하니까 그 뒤에 방문한 사람이 사인을 하고 그 옆에 다시 투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2표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선거, 비밀선거, 그리고 마지막에 평등선거죠. 그러니까 이번 3구 대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그런 점검물들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게 되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무슨 대연이라는 분은 본인이 투표장에 갔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썽나는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냥 투표 사무소에서 사무요원인지 아니면 투표관리관이 당신도 그냥 표를 던지시오. 이렇게 해서 같은 라인에 이런 사인이 있는 이 대연 씨하고 완전히 다른 사인 있는 이 대연 씨가 같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게 당일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조작행위가 있었던 하나의 증거이자 1인 2표 1인 3표 그런 헌드법에 규정된 평등선거가 완전히 부서진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시게 되면 강원도 춘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또다시 당일 투표 용지를 줬다. 이제 아마 부정선거방지대에 활동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감시단에 관여하시는 분인지 직접 정말 중복 투표가 가능한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마친 다음에 또다시 당일 투표에 참석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도 용지를 줬다는 것이 표론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실험을 하신 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관련 법을 걸어 가지고 아마 고소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사전투표도 투표 용지를 주고 또 본투표 당일 투표도 투표 용지를 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투표소에서 받는 용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투표 용지라고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도장을 찍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투표 용지를 당일 투표도 받고 사전투표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선거가 규정하고 있는 1인 1표 원칙, 평등 그런 선거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지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번 3구 대선 뿐만 아니라 4.15 총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조작 곱하기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고 투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실수들이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가 특정 지역 사례지만 발견된 것이 이 정도이니까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하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났을 법한 그런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석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될 전혀 종류와 다른 그런 투표지가 투입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관내 투표함에 관외 투표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분은 관내 투표장하고 관외 투표장은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마구 투입하다가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첫 번째는 거소투표 그리고 선상투표가 있고 그것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가장 많이 한 그런 투표가 관외 사전투표 우리가 일명 우편투표라고 하죠. 관외 사전투표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그다음에 제외 국민투표 이 세 가지가 바로 단골 메뉴입니다.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가장 표를 국민으로부터 많이 훔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의 세 종류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제외 국민투표입니다. 4.15 총선 때는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것이 바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권은 바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시들 낑시 끙시 끙끙끙끙끙시 이런 게 발각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낱낱이 추적해 가지고 밝혀서 이번에 그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3구 대선에서는 4.15 총선과 달리 차등이 없었습니다. 제외 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모두 전국에 동일하게 플러스 10%를 더 투입해 주고 마이너스 10%를 더 빼앗는 총 20%를 전국에 골고루 그렇게 조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지수가 완전히 다른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발견된 것처럼 관외 투표하면 절대로 관외 투표용지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설을 다시 묶은 것처럼 마구 쑤셔넣다가 이제 실수가 일어난 거죠. 수십만 장 수백만 장 그렇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4.15 총선 때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좌우 여백이 완전히 다른 사전투표지가 발견된 것과 꼭 같은 겁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소위 위조투표지의 투입권은 정거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관외 투표함에 거소투표가 들어 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관외 투표하고 거소순상투표는 완전히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이 쓰고 그런데 송파구의 관외 투표함에 거소투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완전히 거소 그리고 배 위에서 투표를 해서 우편으로 보는 선상투표는 완전히 불리해 가지고 통계를 발표합니다. 관외 투표하고 거소투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 자체가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다가 발각된 사례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3구 대선과 4.15 총선의 가장 두 가지 큰 기둥 첫 번째는 전산조작을 통해서 소위 위조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그것에 걸맞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바로 부정선거라는 그런 집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4.15 총선과 3구 대선에 동일하고 또 동시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도 거의 유사한 거의 같은 종류의 그런 접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의 거대한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썼던 세 번째 방식은 바로 1인 2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비밀선거 우리의 이제 선거의 원칙인 직접선거 비밀선거 1인 1표를 기준으로 한 평등선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선거의 공명성을 위해서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은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이 바로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요구사항에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말라. qr코드는 기본적으로 일렬번호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렬번호하고 특정 투표인이 사전투표에서 들어와서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 양반의 신분과 번호가 주어지고 그 양반이 던진 표가 스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언어 편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특정 후보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크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은 엄격하게 바코드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데 굳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바로 qr코드 고집한 겁니다. qr코드는 전산조작의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기술자들이나 선관위 관련자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전투표에 qr코드 인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반드시 qr코드 인시는 막아야 됩니다. 대구 북구에서 아마 1인 2표가 발견됐는데 그걸 가지고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1인 2표의 주역이 누군지를 아마 색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미 비밀선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욕은 그동안 많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4.15 총선 이후에 제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투표용지의 하단에 오른쪽에 qr코드가 이렇게 박히는데 qr코드를 사용해서 안 됩니다. q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찍는가를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누구를 찍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그렇게 0. 몇 퍼센트까지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출구조사가 0. 몇 퍼센트까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사전투표에 각 후보별 득표율을 대부분 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공상당 선거하고 자유국가의 선거라는 것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의 차이입니다. 세 가지가 대한민국에서 모두 다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특히 비밀선거라는 것은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투표 성향을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갖고 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악용하게 되면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무도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2,900여 명 정종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정규직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실직구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고 늦게나마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융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강화하는 데 아마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qr코드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qr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번에 a투표소에 사전선거를 한 사람이 200명인데 처음 한 사람이 50명이고 지금까지 사전선거를 계속해온 사람이 150명이다. 그 150명이라는 표본을 가지고 정확하게 3구 대선에서 첫째 날 당일투표에서는 각 후보별 득표율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게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왜 150명의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데이터가 없더라도 150명을 가지고 200명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출구조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고 봅니다. 출구조사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유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빅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고 있구나. 그럼 특정 정치 세력이 그런 투표 성향을 악용하게 되어야 되면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조작의 엔진은 바로 QR코드입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그 QR코드를 당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관철시킨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 가지고 2021년도 11월과 12월에는 4.15 총선과 관련된 그런 선거 무효소성이 한참 진행 중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심을 움직여 가지고 뭘 끌어냅니까? 궤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대법원 1심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공한 겁니다. 왜? QR코드와 바코드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1부의 사인의 재판관들은 다음에 법정에 써야 될 겁니다. 바코드와 QR코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바코드와 QR코드가 같다고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그 왜곡한 사실에 근거해가 뭘 합니까? QR코드에 문제가 없다고 선관위의 면제부를 제시한 겁니다. 그다음에 12월에 또 다른 선거소송. 이 선거소송은 2017년 대통령 무효소송과 관련 겁니다. 거기에서 11월에 그런 대법원 1심 판결을 인용해 가지고 2심에서도 꼭 같은 그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8명은 다음에 사실을 왜곡하고 그다음에 엄연히 공직선거법의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유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이 책임위원, 이 도장은 반드시 개인 도장을 써야 되는 것이죠. 개인 도장을 쓰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기가 힘듭니다. 이 건도 이번에 대선 전에 국민의힘이 공명선거 추진위원단,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직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개인 도장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에서 제작한 직인 도장을 그것도 날인하지 않고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해서 사용해버리는 그런 위법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한 유령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쇄된 그런 소위 직인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제작이 전국의 도처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바로 만드는 데 대부분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두 가지를 관철시켜 가지고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3.9 대선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개인 도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오면 추후에 재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전투표용지에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인쇄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 제조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소에 주재하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면 대한민국의 소위 부정선거에 거의 한 7알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엔진입니다. 엔진 1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엔진 2는 개인 도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엔진이었고 3.9 대선에서도 엔진이었던 겁니다. 이번 3.9 대선에서도 가장 현안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설정하는 작업은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동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유령투표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들을 만들어서 투입하는 위조투표지 투입 전산조작 곱하기 위조투표지 투입 그것이 아주 두 가지의 그런 부정선거의 기둥이고 그것이 3.9 대선에서도 4.15 총선에서도 모두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모형투표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형투표지가 다수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수백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형 절대 들어가서 안 되는 이런 모형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투표하면 투입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인천 개표장에서 모형사전투표지로 투표합니다. 가짜 투표지인 겁니다.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이것이 발견된 것이 이 정도가 되면 전국에서 이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뭔가 하니까 전산으로 조작된 유령투표인 수에 맞추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범한 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관리가 아니고 관리부실이 아니고 이게 부정승을 한 겁니다. 지금 인천 개표장에서 발견된 모형사전투표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주 부분이고 전국에서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자행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칭창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특히 언론들의 입을 다무는 것은 뼈아픈 겁니다. 자기 기능을 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모형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서. 개표 현장에 어떻게 모형투표지가 나오냐 이야기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주의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에 쫓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쫓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바로 3월 3일 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저 전날 그냥 사퇴를 하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쫓기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모형투표지를 투입한 그것은 몇 건의 사례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형투표지까지 투입했냐. 그런데 이 투표지가 또 보면 바로 QR코드가 여러분 있는 QR코드가 있는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 날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만큼 선거 조작 기술자들뿐만 아니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어서 선거 조작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당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답 이야기 드리면 3구 대선은 4.15 총선과 문재인 정권하에서 치렀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마찬가지로 큰 축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소위 위조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326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326만은 어떤 숫자인가 하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한 총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10%만큼의 투표수를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10%만큼을 이미 사전투표를 얻은 득표수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총조작이 20% 사전선거 선거인수의 20% 그 수치가 4.15 총선에서는 25%였습니다. 각각 12.5% 플러스 마이너스 12.5%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 총조작률은 12%였습니다. 점점점점 강도가 가장 피커를 친 것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대개 조작 전문가들은 13%를 임계치라고 봅니다. 13%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눈 감고 그냥 이 사람들이 13%까지 조작했으면 무난하게 이겼고 11%를 조작하더라도 한 8만 표 정도로 이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유령투표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그런 유령투표인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고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어진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었던지 이 서울 마포구에는 일렬번호 이것은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도 그러니까 상당히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투표는 얼마 정도인지는 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일투표에 반드시 당일투표소를 가게 되면 본투표소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투표용지 당일투표용지를 교보받습니다. 그런데 신분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 당일투표용지를 투표사무요원이 교보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절치선 이 절치선 일렬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절치선을 따른 다음에 그 절치선에 잘려진 일렬번호는 별도의 봉투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일투표는 이 절치선이 잘려가 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당일투표소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그런 당일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항의하지 않는 투표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인에게 당일투표지를 교보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종류의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형이 찍힌 그런 투표지를 투입하는 거나 그다음에 소위 당일투표용지에서 절치선이 잘려지지 않은 그런 투표지가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개표소에서 발견된 겁니다. 개표함에 이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게 개표함에 들어있었던 것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진짜 투표인이 던진 것이 아니고 바로 위조투표지를 모처에서 대량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청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청주 서원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아예 없는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의로 총선돼서 문제가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3구 대선의 유효표와 무효포를 구분하는 그런 본인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사례를 넣었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유효표로 처리해라. 1장기처럼 그렇게 도장이 뭉개진 것도 유효표를 처리해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을 앞두고 내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것은 법이 정한 바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이 투표용지가 바로 진짜 진본입니다를 그렇게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 이게 진본이 입증된 겁니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그 투표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투표관리관이 바로 자신의 개인 도장을 가지고 찍어서 이 투표지가 진본입니다. 정본입니다를 입증했는데 개인 도장도 찍지 않고 인쇄돼 해서 사용하고 인쇄된 것도 없고 그냥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뭘 한 겁니까? 또 여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딱 찍혀 있네요. 이게 다 위조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조투표지가 아니고서는 투표소에서 당일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 사무요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리도 없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당일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표소에 가서 아무 항의 없이 그냥 기표 도장을 찍어서 투표하면 넣는 그런 투표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 뭡니까? 전산조작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일렬번호가 붙은 투표지도 나오고 모형자가 붙은 투표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투표지도 대량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급히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실수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위조투표지 투입 사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아예 뭡니까? 그것을 투입하던 결정적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죠. 가장 유명한 곳이 이번에 바로 확진자 사전투표가 치러졌던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무렵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자기가 받은 봉투 안에 두 장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로 일본으로 기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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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장 발견됐지 않습니까? 확진자 사전투표인의 봉투 안에서 3인에게서 석장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각각 한 장씩. 그래서 이것을 원 플러스 원 행사다 이렇게 말했죠. 선관위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웬 이런 투표자 나와 일본어 찍힌 거 아닙니까? 봉투 안에. 그 상시한 내용은 오근호 대표를 모셔가지고 한번 방송을 했죠. 실시간 방송을.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의 아주 명백한 증거죠. 확진자 사전투표에 참가한 한 분에게 두 장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제공이 된 겁니다. 봉투 안에 미리 일본 이재명에게 투표된 기표된 투표지죠. 투표지가 발견된 겁니다. 석 장 그리고 또 투표함 속의 한 장 모두 넉 장이 발견된 거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뭐죠. 선거는 평등선거가 돼야 됩니다. 1위는 한 표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위 내 두 표가 주어진 겁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와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두 장을 준 겁니다. 3월 5일 확진자 사전투표에 이르렸던 서울시 은평구 신산일동 주민센터 그 내용은 59분짜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박주연 변호사가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알려서 당시에 한 90만 정도가 봤다고 하고 지금은 아마 200만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번 3구 대선에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분수령에 해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박서 뭐 이런 것이 다 등장하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직접 유권자들이 투표하며 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제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4.15 총선과 다른 것은 확진자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상당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들이 되면 3구 대선과 4.15 총선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은 첫 번째는 10% 정도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36.9%까지 3구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47%입니다. 따라서 이번 3구 대선은 거의 절반 정도 47% 정도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0%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사전투표 동료를 할 때 본인들은 승리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4.15 총선도 아주 쉽게 조작을 해서 이겼는데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무려 사전투표율이 10% 오른 겁니다.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0%를 곱하면 되니까 엄청난 대박을 친 거죠. 패배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일투표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속구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간접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투표하면 넣도록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냥 계획이 상당히 많이 어거친 겁니다. 하나님이 참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원 플러스 원 투표준은 맹백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3구 대선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에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줬고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원 플러스 원 투표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던 바로 이미 일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그런 투표지 넉 장 석 장은 직접 투표용지에 들어있었고 다른 한 장은 투표함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에 의해서 소위 유령 투표 인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위조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조작의 휴유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중앙선거관림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도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흔적으로 코스란히 남는 거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을 일이 없는데 조작을 하고 나면 또 개표소 현장에서 또 개표 상황표가 굉장히 뭐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개표소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6574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가 6574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암을 해가 투표함을 까보니까 한 표가 늘어난 겁니다. 에이 한 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표라는 것이 바로 위조투표지의 그런 투입을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투표는 6574명이 했는데 투표지 수가 6575명인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의정부 이동 선거인보다도 한 장 많은 투표수입니다. 유령투표지 삽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 장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천 장만 넣어야 되는데 천 한 장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네요. 물론 상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여러분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보다도 개표소에서 개암을 해서 투표소를 세보니까 투표지 수가 더 많더라. 그것은 한 장이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바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엄청 높은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전남 어느 지역인지 밝히는 바가 없습니다만 공병호 tv에서도 하면되겠지 tv를 인용해 가지고 아마 그 풀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개표 결과표를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이 그 세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3,793표 더하기 2070표의 값을 무려 2,581표를 조작하다 걸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걸렸지 않습니까 개표 참관인이 아주 그 세게 항의하죠. 개표 상황표의 마지막 적는 숫자가 최종 숫자가 되는데 어떻게 2,581표를 조작을 하냐 항상 두 가지 축입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수만큼은 얼마든지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용지가 충분하고 있고 모든 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쇄기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있고 컴퓨터 있고 개인 도장 인쇄하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그런 직인들 다 인쇄하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및 송파구 3만 표 누락 조작 혐의에 중앙선관리 노정위의 관련자를 고발한다. 3만 표 격차가 생겨서 또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이런 것을 지금 공병호 tv는 딱 시청자로를 묶어놓고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실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제 김헌국 씨 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꼭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채널들을 다 쉴드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주력을 잃은 문재인 정권은 참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한 달도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어차피 알려질 건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공론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사람 숫자를 묶어놓고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이라고 해도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직접 쇄 본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양상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직접 쇄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자를 써가지고 아침부터 다 쇄 보니까 207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의 발표 데이터를 보니까 3,219명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140표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그런 수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하면 되겠지 님이 뒷받침하는 자료는 본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0% 차이를 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밖에 안 됐다 이야기. 53대 47로. 이것은 교차투표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그런 표가 몰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표가 윤석열 후보에 몰린 겁니다. 같은 양산 삼성동 유권자가 4박 5일 차이를 두고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차투표다 이렇게 하겠죠. 교차투표는 일어나기 힘들죠. 종로구에서 최재형 국회의원의 표를 던진 사람은 대부분 윤석열 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종로구의 최재형 표격자보다도 윤석열 표격자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대선자가. 그게 다 교차투표의 증거입니다. 교차투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소위 위조투표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해 가지고 이번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정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이 방송을 또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리기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20년 9월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그때의 수준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그냥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만 채널 성장 생각하게 되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부정선거를 못 다루는 겁니다. 다루게 되면 바로 노란 딱지라든지 방송 탄압이 바로 오고 바로 본인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유경수님이 참 멋진 말을 하셨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인간이 계량하는 과정에 발전됐습니다. 현대수학은 이집트에서부터 피라미드 거축과 나일강의 범람에 청량수를 발명하며 발전됐습니다. 숫자는 못 속입니다. 핵의 감수도 개수만 봐도 숙달자는 금방 알아냅니다. 유경수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간단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각 후보의 표만 딱 보고 이게 100% 그냥 조작이구나 이것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파악을 했으니까 숫자만큼 겁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겁난 것을 알면 이렇게 조작질을 하거나 부정성을 치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바로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규제시라든지 아니면 조각제시 같은 경우가 초기의 오판을 해가 지금까지도 오판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숫자를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는 또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심이 있으면 숫자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하태경이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한기호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심이 있으면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사심이 있으면. 사심을 내려놓고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또 그리고 선거인 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이 선관위 측들이 있었습니다. CCTV를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투표소에서 모든 그런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선관위 측이 벌린 거고 선거 감시 단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든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숫자를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명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틀날 3월 5일째 그것을 자세한 보고서를 클린 선거 시민행동 이번에 대선에서 8번으로 출마했던 오근호 대표한테 보고서를 한 분이 보내줬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공병호 tv에 방송이 됐는데 3,500표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숫자를 부풀려야 그다음에 그 숫자 부풀린 만큼 만들어놓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 숫자를 숨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것 숫자를 셀 수 없도록 cctv도 가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감시원들이 그거를 감시단원들이 숫자를 측정하는 것도 또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한 거죠. 다음은 이제 투표지를 만들면 투입이 원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함 자체가 행랑행이죠. 그래서 그냥 위에 살짝 벌리고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부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함은 다 일종의 위에서 개함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행으로 만들어 천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늘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천계양시 같은 경우는 봉인지 없는 투표함이 발견됐습니다. 봉인지 없는 투표함이. 봉인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봉인지라는 것은 봉인지를 떼면 워터마크라는 표시가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종이 봉인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봉인지를 떼면 그냥 그게 파손되게끔. 그리고 봉인지는 또 별도 관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사용한 봉인지는 이름은 특수봉인지입니다. 표시가 전혀 나지 않지 않습니까? 표시가. 표시가 전혀 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봉인지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이 봉인지가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봉인지가. 때도. 표시가 안 나는 봉인지인 겁니다. 투표함은 뭐죠? 이렇게 행랑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용진 변호사가 찍어보내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다 100장 묶은 100개씩 집어넣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의 형식적인 겁니다. 위아래가 분리가 바로 되고 그다음에 아래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에 행랑행이 있는데 밖에 또 쓰레기함 같은 투표함이 있는데 이것도 기능을 못하고 이 안에도 이렇게 숭글숭글 손이 들어가게 되니까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만들어가 사용을 한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투표함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뭡니까? 1일차 사전투표함은 이랬는데 2일차 사전투표함은 이름을 그냥 자기들 쓴 겁니다. 서울시 성동구 투표함의 1인 서명입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사람이 3인분 사인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투표함은 개암하면 안 되죠. 왜? 투표함 자체의 효력이 상실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떼고 자기가 만든 투표함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그냥 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공산품을 잘 만드는 국가인데 특수봉인지 만든 꼬라지를 보면 참 기가 차는 거죠. 특수봉인지가 아니고 부정선거용 봉인지를 만든 겁니다. 떼더라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 사람이 다 써버린 겁니다. 기가 찬 정도가 아니고 기가 막히는 거죠. 투표지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종이만. 이것은 바로 인천전수월 재검표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권오용 변호사님. 직접 지역선관위에 방문한 길에 찍은 사진이죠. 3월 4일 사전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써버린 사전투표 롤용지입니다. 인천전수월 이미 써버린 사전투표 롤용지가 이렇게 그냥 지역선관이 창고에서 뒹굴고 있는 것을 그냥 사진으로 표착을 한 겁니다. 사진 찍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고함치고 하는 것이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죠. 투표용지를 다 써버린 겁니다. 투표용지는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모든 도장은 다 인쇄로 다운로드 받으라고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위조투표가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여기 김 미헌님께서 정권 안 바뀔 줄 알고 김정숙 옷 사입고 김혜경이 법가 사용하고 박범계 검수 완박하고 유 모 씨 막말하고 조국은 아직도 판결 부정하고 선관위가 국민주권을 말살하고 대법관은 법은 모르겠고 나는 시킨 대로 우리끼리 간다. 적고 난 웃음네요. 저도 웃음네요. 여러분 저는 오늘 흥분하지 않고 아주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작업한 게 이게 3월 4일 사전투표하기 전 바로에 권호영 변호사께서 인천연수구를 그런 지역연수구를 지역선관위를 방문한 그런 데서 포착한 장면인데 이런 것도 또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투표함 내부 자금용 표시입니다. 보문동 3 2027에서 2029 이것을 이제 지거신부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최소 2020매에서 2029매를 넣으라는 표시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투표함 내부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당 때는 어떻게 이걸 했습니까 자유당 때는 미리 투표하기 전에 4월 4전투표를 40% 정도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를 상당 부분 투표함에 집어넣고 투표를 개시하게 된 거죠 자유당 부정선거는 이거는 뭐죠 작업지시서가 붙어있는 이것도 실수인 거죠 스카치테이프를 딱 붙여놨네 엊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 공적기관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빼고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못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랬으면 아주 세상에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세상에 헌법기관이 부정선거에 관여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 천지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기가 차고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두 장씩 접은 투표지가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장을 넣었을 일을 만무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기본적으로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그렇게 헌법에 못을 박아놨죠 한 사람이 두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두 장을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에 다섯 장 함께 접은 투표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투표를 했는데 어찌 다섯 장이 한꺼번에 접혀있어요 갖다 투표를 마구 쑤셔 넣은 겁니다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장을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로 볼 수는 밖에 없는 거죠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인천 중구 전국 방방곡곡의 이 상황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이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전국 방방곡곡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전국의 도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인천 중구에는 석장을 함께 접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석장을 석장을 함께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지가 꼭 같이 나온 겁니다 두 장짜리, 두 장짜리, 석장짜리, 그 다음 석장짜리, 두 장짜리, 두 장짜리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석장을 투입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장을 투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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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석장을 투입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표자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투표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장에 함께 어떻게 이렇게 투표자가 똑같은 게 이렇게 저표가 나올 수 있냐 릴리아님 말씀처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급하게 넣었다는 증거입니다 블루님께서는 사하고 정말 웃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사하고 네 번 다섯 번 꼭꼭 접어서 넣었습니다 맹주성 요수님은 송파 5장 접은 것은 투표지 때문에 소동이 있었고 개표 중단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엄청나게 만진 겁니다 선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것은 정말 참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남긴 일종의 3구 대선의 작품 전시의 일부를 오늘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 이어가지고 2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렀던 모든 공직선거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그리고 앞으로 남은 2월 1일 지방선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자행됐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방법은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부정선거였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투표자 수를 원하는 것만큼 늘리는 겁니다 저희 팀이 추정한 바에 따르게 되면 이번 3구 대선은 바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선거인 수의 총 20% 사전선거 투표인 수의 총 20% 각 후보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그렇게 더하고 빼는 사전투표에서만 약 326만 표 플러스 알파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유령투표인 수와 가짜투표인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에 걸맞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위조된 사전투표를 대량으로 투입한 그런 사건이 바로 3구 대선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사실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략 326만 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이번에 위조투표지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대단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추정지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대부분의 사례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가운데 시간에 쫓겼거나 아니면 부주의했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실수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사례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례들은 거의 쌍둥이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 다섯 분의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애국시민들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자와 우를 떠나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공유가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물론 586 운동권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권력을 탈취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모두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대다수가 선악 개념이 있고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공명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야 바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017년도에 12% 조작 총 12% 조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하는 바로 6월 13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고 6월 13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행동을 나섰기 못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의 25%까지 조작하는 그런 거대한 또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에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서로가 단결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듬해 일었던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영선 후보를 향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승사되고 그리고 당일 투표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표를 던졌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4.15 총선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자체를 깔아뭉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도 꼭 같은 거대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적절한 조치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요일 1일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라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은 조사건이라는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과 맞먹는 그런 선거사범에 대한 그런 수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숫자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올려드린 전화번호를 보시고 070 인터넷 전화로 시작하는 그 전화로 여러분 2천만 부정선거 건질, 공명선거 확립, 그리고 선거정의 구현 이 세 가지 모토를 걸고 추진되고 있는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몇 분 정도가 어느 지역에서만 이렇게 지원했는가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gong.tv.net을 들어가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몇 분 정도가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통해서 2천만 결집운동에 힘을 대해 주시고 동시에 gong.tv.net에 통해서도 회원도 가입하시고 gong.tv.net을 통해 가지고도 그런 실시간에 대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확인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이런 방송을 들이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배운 그런 가치관이나 도덕윤리나 윤리를 보게 되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 두루 감안하셔서 또 다음 내일에는 또 나머지 선관위의 그런 작품 전시회를 내일 9시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